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진우 요셉신부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빴죠. 그래서 방송이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냥 넘어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까지 한번 건드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먼저는 어제 왜냐하면 어제 일독서의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말이 나오나. 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잘 어떤 기준점을 정해두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들과 끼지 않고 멀어지려는 그런 선입견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유다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한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면서 당신이 한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례받은 신자들, 그들의 자신들의 특권의식, 선민사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길로 잠깐 새는 얘기인데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런 환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신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환시를 본다는 것은 정말 그게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환시라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써 너 기분 좋아라 요셉아 너 환시 봐서 기분 좋아져라 요셉아 너 환시 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려라 라고 주시는 환시가 아니라 그런 환시를 통해서 특정한 사명을 보용하시고 예전보다 삶이 더 봉사적이어야 되고 더 희생적이어야 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합당한 책임을 올바로 지면서 그런 환시에 대해서 추구하는 걸까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자기의 어떤 특정한 체험을 늘려보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작용하는 환시에 대한 체험의 갈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지는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상 안에서 약간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수준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활동 가운데에서 어제보다는 오늘 약간 더 수고스러움이 더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제까지 말 안 했다면 오늘 하다못해 인사라도 한마디 건네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훌륭한 도전이 되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올바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시라든지 어떤 기적의 체험 같은 걸 자꾸 갈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반드시 옆길로 세워나갑니다. 자 다시 돌아올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어떤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시는 베드로 사도를 뒤바꿔 놓는데요.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통이로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 세상에 네발 달린 짐승들, 들짐승들, 길짐승들,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짐승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존재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곧잘 짐승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도 아닌 것들 하느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마치 그 환시 속에서 짐승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베드로 사도의 자체 내면 안에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평상시 대해야 되는 존재들과는 어떤 달은 피하고 꺼려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절대 안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두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바로 이 부분이 이 일독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 외적인 틀의 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유는 아직 교회에 몸담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들인 것이지 우리끼리 놀고 먹으라고 깨끗한 너희들끼리 잘 놀고 먹으라고 심지어는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자기들끼리 잘 놀고 먹으라고 너희끼리 세례받았으니까 너희끼리 견진받았으니까 너희끼리 혼배성사 했으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들어진 교회라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 안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대두되는 주제인 거죠. 자 이런 일이 세 번이나 거듭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동안 베드로는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왔었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러셨고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방서두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그 체험담과 상대가 체험한 그 체험담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서로 보게 된 어떤 것이 이제 맞닿는 지점이니까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게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만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었던 그런 우리의 진정한 형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은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는 잠잠해집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잠잠해져서 무슨 앙심을 품거나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품거나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그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겪게 된 체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믿고 이제 자신 안에 숨어있던 상대와의 다른 어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양이 아니에요.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늑대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양이냐 양이 아니냐를 가르는 것은 그러니까 울타리 아니냐 밖이냐를 벗어나서 목자의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가 이끄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존재들이 양들이라는 거죠. 아니고 옆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낯선 사람이고 이리떼고 아니면 사꾼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은 훔쳐가는 사람이고 강도는 해치면서 훔쳐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들은 도처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다만 그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일 뿐인 거죠. 원래는 그 목자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신앙인들은 목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목자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인이라고 해서 미사를 꼬박꼬박 나오는 어떤 재개를 잘 지키고 전례를 잘 지키고 이런 것을 초월해서 목자스러움을 보여주는 이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소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의 감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이요. 그래서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오게 되는 건데 목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목자는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 목소리를 전해야 할 존재들이 올바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들은 여전히 목자의 목소리를 목말라 하고 목자는 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존재들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인 거죠.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합당하게 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릅니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누가 낯선 사람일까요? 양우리에 단순히 들어있다고 목자하고 무조건 다 그리고 양우리 밖에 있다고 낯선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상한 목소리를 가진 이는 양을 훔치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 도둑이며 강도라는 겁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역길로 새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양들은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면 그 목소리가 선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들으면 감미롭고 그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목자의 목소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이야기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내가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나 없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합당한 인식 없이 너희가 먼저 받아들인 이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자 잊지 마세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올바로 분별해야 되고 그 목자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목자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여전히 목자의 목소리를 아직 못 들어본 존재들 듣기만 하면 따라올 텐데 듣지 못한 이들이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양의 겉모양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이 차라리 그런 이들에게 다가서서 목자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을 목자에게로 초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늘 존재를 하죠. 자 좀 더 세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복음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자 15분 딱 지났네요. 30분만 하려고 자 화요일 복음입니다. 화요일 먼저 1독서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스테파노엘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케아와 키포로스와 안티오키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키포로스 사람들과 키덴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라고 가서 그리스드계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제자들이 전한 것은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학설이라든지 복음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한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 자체와 복음을 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구자료는 다른 것들이에요. 복음은 들으면 내가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을 연구한 내용들은 들으면 지식이 커지긴 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들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복음이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는 것이 복음이고 뭐 그거 말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동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겠죠. 물론 우리가 모든 종류의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바오로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제가 어떤 외로운 이들에게 같이 늘 동반자가 되어주기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네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닌이가 해결해내야 되는 일이고 사제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정말 진실된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형태야 어떻든 그것은 저마다의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셔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케아로 가라고 보냅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굿샘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더 충실하라고 격려를 하고 어떤 때는 잘못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충고도 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요 단순히 모든 아름다운 언어만이라고 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일깨워주는 것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업을 굉장히 물론 서투르기도 하고 꺼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 무턱대고 좋은 게 좋은 거 일단 교회에 오면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고 올바로 잘 드러내 주는 것도 그에게는 진짜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악인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충고를 해주지 않아서 그 악인이 결국 어둠의 세계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충고해 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합당한 충고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나바는 학식이 뛰어나거나 어떤 다른 세속적인 어떤 재능이 뛰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갑자기 무슨 노래가 생각나다가 모르겠다. 하여튼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학식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성령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는 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차있다 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바르나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일을 합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이 암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그 이름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깨우치고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올바로 인도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원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들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을 뿐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하는 어떤 다른 무언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나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고 있다.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진리의 추구, 내가 하는 참된 방향성으로의 걸어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진실성과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를 향해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이미 알아듣는다. 그냥 내 목소리를 살짝만 들려줘도 그들은 금세 알아채고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의 선한 표양, 나의 선한 행동, 나의 온유한 모든 표양들을 그들은 보고 듣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한 내 양들에 대한 희망의 약속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양이 된다는 것.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하나이신, 하느님과 하나이신 분을 따르는 이들 바로 크리스도인들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아는 이들이며 단지 양우리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깨닫고 그분의 진짜 길을 따라가는 이들을 양들이라고 부르고 크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줄 미사를 빠지지 않고 판공성사를 제때제때 보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채우는 외형적인 양식을 채우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분의 표향을 보기만 해도 그분을 알아보는 이들 봐도 모른다고 하고 또 징표를 내어놓으라고 하고 우리가 믿게끔 뭔가를 보여달라고 계속 오게 되는 그런 존재들만 알고요. 여러분들 신앙인들 가운데 소위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제칭하는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표징을 쫓아다닙니까? 그러니 그런 표징이 교회 안에서 안 주어지니까 사주팔자, 점, 타로카드 이런 데서 표징을 찾는 겁니다. 자신에게 확실히 대답해주는 어떤 존재를 찾는 거죠. 과연 그 존재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사주팔자, 점 그런 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저는 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시에 월요일과 화요일 복음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끝까지 살펴볼까 하다가 너무 오랠 것 같아서 그냥 말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축복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